내 에고가 성령의 감흥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. 즉 양심 실천할 때. 그 양심이 어디서 나왔지? 하고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? 하고 들어가보면 내 영에서 나오더라. 자, 혼은 영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. 근원적으로. 내 혼은 영에서 나오더라. 그럼 영이 내 본성이죠. 내 영에 진리가 그렇게 새겨졌으니까 내가 혼을 그렇게 쓰지 않았겠어요? 그래서 내 혼이 왜 이렇게 움직이나 하고 근원을 추적했더니 영에 새겨진 본성, 영에 새겨진 진리를 알게 됐다. 내 본성을 알게 됐다. 그런데 그 본성을 안다는 건 사실은 이 본성이 결국은 성령이잖아요. 그럼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?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. 내 영이 사실은 성령이라는 걸 알고 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. 맹자가 정확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내가 평소에 마음 쓰는데 그 마음을 왜 그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극치를 알게 되면 내 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게 돼요. 하늘이 나한테, 하늘이 하나님이 내 영에다가 뭘 새겨놨어요. 어떻게 살으라고. 그러니까 혼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. 그 영에 새겨진 거를 정확히 알고 나면 사실은 누구를 안 거예요? 하나님을. 내 영이 사실은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. 기독교만 그런 게 유교 똑같아요. 유교에서도 분명히 측은지심, 측은한 마음, 정의감,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요. 남하고 있을 때 예절을 지키는 사양지심,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시비지심. 나는 분명히 여러분도 제 얘기 들을 때 계속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. 뭘 근거로 판단하시냐는 거예요. 뭐에서. 지금 이 에고의 작용입니다. 이 에고의 작용에 여기가 크게 마음이죠. 이 마음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마음 안에 본성이 새겨져요. 어떻게 살으라고. 내 마음에 살아있는 어떤 진리가 있어요. 프로그램이 있어요. 이게 유교에서 이니에이지 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. 유교에서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. 기독교랑 유교는 친하게 지내야 돼요. 이렇게 서로 박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, 원래. 막 박해하다가 너 옆집에 누구냐 이렇게 서로 한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. 우리 안에 이게 본성이에요. 마음 안에 본성이 새겨져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 본성은 어디서 왔나요? 이게 유교에서도 천리예요. 알고 보니. 내 에고의 마음의 극치의 본성이 있었는데 본성을 알고 보니까 이게 천리였어요. 우주 돌아가는 원리예요. 하늘의 하느님의 뜻이었어요. 아시겠죠? 내 마음 안에 극치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알고 보면 천리더라.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? 뭐라고 하죠? 천명이더라. 그래서 중용 1장에 천명이 본성이요.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즉 이니에이지 열심히 양심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. 그럼 사도 바울은 양심을 내가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놓으라. 다 같은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? 그런데 맹자 얘기에서도 또 바로 나와요. 그 얘기가. 자, 그다음 얘기 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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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